음악 네 어코드 가격 견적 옵션 리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5 터보 익스테리어를 보면요 풀 LED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 등 LED 프론트 턴 시그널 램프가 제공되고 있고요 다만 후면 시그널은 벌브 타입입니다 LED 안개 등과 LED 리어 콤비네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고 오토 라이트 헤드램프와 오토 오프 타이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밝힌 어코드 헤드램프의 시인성 테스트 결과는 액셉터블이에요 액셉터블은 굿 등급 바로 아래 등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캠리와 소나타는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소나타는 2017년형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2018년형이 출시되면서 유라이즈로 바뀌면서 헤드램프를 최상위 등급으로 맞춰놨습니다 세이프티 파워 썬루프가 1.5 터보부터 기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듀얼 익조스트 또한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또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1.5 터보 기본 품목을 알아봤고요 이제 인테리어 기본 품목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인치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 오토가 하이트림인 1.5 터보부터 기본 적용이 됩니다 물론 애플카 플레이도 지원이 되고요 내비는 아틀란 3D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오디오 스트리밍 또한 지원이 되고요 스피커 개수는 총 8개입니다 1.5 터보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 계기판을 보면요 하프 바늘식 하프는 전자식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기판 안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7인치입니다 1.5 터보부터 졸음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7인치 안에 계기판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졸음 방지 기능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센터페시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5 터보부터 기본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버튼 시동 스마트킷 시스템 제공하고 있고요 일부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원격 시동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틸트와 텔레스코픽은 수동식이고요 리모콘이 포함되어 있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듀얼 존으로 구분 가능한 프로토 에어컨이 제공되고 있고 리어 에어밴드가 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전자석 열선 시트이고요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이번 호코드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를 보면요 운전석은 8방향 파워 시트와 4방향 럼버 서포트를 지원하고 조수석은 4방향 파워 시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6대4 폴딩이 가능하여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로 프론트 푸드 라이트와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공한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1.5 터보의 인테리어 옵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트림인 2.0 터보 옵션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터보의 가격은 4,290만원이고요 1.5 터보 기본 품목 외에 들어가 있는 품목을 보면 첫 번째로는 혼다 센싱이 되겠습니다 혼다 센싱은 어코드의 안전보조 주행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트의 레이더와 전면 유리의 카메라가 달려있어 선행 차량과 보행자의 정보를 수집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을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거기에 조수석의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인 와치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경고를 무시할 경우에 제동까지 도와주는 충돌 경감 제동 시스템이 작동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이 혼다 센싱이 되겠습니다 혼다 센싱은 2.0 터보부터 적용이 되고 2.0 하이브리드 투어링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혼다의 혼다 센싱이나 도요타의 세이프티 센스 같은 네이밍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 현대 그랜저에서도 스마트 패키지로 하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1부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도요타 캔리에서도 차선 이탈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거기에 오토 하이빙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코드에 들어가 있는 레인워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측 사이드 미러에만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측 방향 컨트롤을 조작하거나 방향 지시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행 상황을 모니터를 해주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주는 옵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 터보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2.0 터보에만 들어가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감세력을 조절해주는 액티브 컨트롤 댐퍼와 19인치 전용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2.0 터보만의 외관 차이를 말씀해 드리면 다크 크롬 프론트 그릴과 트렁크에 스포일러 정도가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터보에는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 터보에는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점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2.0 터보 기본 품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면요 기존 간접 분사 3.5 SOHC에서 2.0 터보로 바뀌었습니다 혼다는 예전부터 레전드 같은 플래그십 세단에서도 SOHC로도 충분하다고 했던 일화가 있었죠 이번에 장착된 2.0 터보는 직렬 4기통 직분사식 VTEC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은 256마력 최대 토크는 37.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력은 기존 3.5 282마력 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최대 토크는 올랐다고 합니다 일본 니산의 VQ 3.5나 혼다 3.5 엔진은 중용차로서 너무나 충분한 힘을 발휘했던 엔진이었는데 2.0 터보 또한 부족함 없는 파워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2.0 터보에는 1.5 터보에 들어가 있던 CBT 대신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버튼이 좀 이색적이에요 기존의 혼다 오디세이에도 들어가 있던 레이아웃의 전자식 변속기인데 미국 소비자들은 기존의 기어봉을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좀 만지면서 기어봉을 좀 만지면서 운전을 하고 싶다 이런 고객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국내 소비자들은 좀 신기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신기술에 대한 습득이 빠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꽤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 터보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2.0 하이브리드 트림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판매 비중은 절대 낮지 않고요 2017년 기준으로 어코드 판매대수 6,755대 가운데 약 33%인 2,257대의 어코드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물론 판매가 물량이나 할인에 좀 영향을 받긴 하지만 세대 중 한 대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던 셈인데요 엔진은 직렬 4기통 DOHC VTEC 2L 엔진이 들어가고 엔진 출력은 145마력이고요 모터 출력 145마력을 합쳐 합산 출력 215마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심 연비는 19.2고요 고속도로 연비는 18.7을 나타내면서 복합 연비는 18.9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전세대 복합 연비가 19.3 정도가 나왔거든요 약간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터가 두 개로 구성된 전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터리는 뒷좌석 밑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는 17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테리어를 보면 EV모드 스위치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TFT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과 파워플로우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코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7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코드 하이브리드 상위 트림인 투어링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링은 4540만원이고요 기본 품목은 2.0 터보와 같이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과 혼다 센싱, 액티브 컨트롤 댐퍼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레인워치와 전용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파워 폴딩 아웃사이드 미러 이거는 문 열고 닫을 때 키로 문 열고 닫을 때 맞춰서 사이드 미러가 개폐되는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폰트가 볼드되어서 나올 품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오토파워 폴딩 기능은 예전에는 고급차에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어떤 도둑놈이 벤치만 차를 털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벤치는 이 오토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토폴딩이 되어 있지 않는 사이드 미러를 찾아서 그냥 문만 열어보면 문이 그냥 열려서 훔쳐갔다 뭐 이렇던 적이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고요 인테리어는 2.0 터보와 같이 운전석 메모리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는 점 설명해 드리면서 2.0 하이브리드 모델 트림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토폴드 트림별 옵션 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가격 견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토폴드는 사이즈가 좀 커지면서 기존에는 뭐 그랜저 가격인데 소나타 사이즈야 이랬던 통념이 좀 사라졌습니다 국내 준대형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차량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미 캠리의 판매 호조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입차를 구매하시려는 소비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수입차 입문용으로도 구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3640만원 1.5 터보에서 취득세 230만원 정도 더하고 그 외로 공채나 부대비용 더하면 총 구매 비용은 39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은 신차라 공식 프로모션은 없지만 딜러 할인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도요다 캠리도 처음에는 프로모션이 없다가 최근에는 점점 늘면서 100만원 안팎의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알티마도 최근에 한 10%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 터보는 4,290만원이고요 취득세 280만원 정도 하고 부대비용 하셔서 4,60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요 어코드 하이브리드 EXL은 4,240만원인데 취득세가 저공해 2종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좀 감면을 받아서 취득세가 130만원 정도의 그 외에 부대비용 하시면 4,40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보조금이 작년에는 1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40만원 하이브리드 투어링을 보시면요 4,540만원 모델에 취득세가 감면이 돼서 약 150만원의 부대비용 포함하시면 4,70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견적이라는 게 딜러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영업사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혼다 오코드 리뷰 가격 옵션 견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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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